사과가 짤라져 있어 사과가 올라와 있어 어때? 괜찮아? 맛있네 3번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지금 저희는 공연을 한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노래만 하러 와가지고 저희 셋이 왔는데 오늘 각도가 따라왔어요 각도가 따라왔는데 자기가 자진해서 왔거든요 오늘 브이로그 찍어주겠다 공연 영상도 담고 브이로그도 담고 물쾌한다고 해서 각도가 오늘 왔는데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왔는데 없어요 화장실 찾아서 갔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 걸 보면 똥 싸고 있는 거 같아요 새끼 똥 싸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공연이 한 10분도 안 남았는데 안 오고 보니까 오늘 너무 똥을 싸러 다녀서 맨날 나보고 놀리더니 이러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고 있으면 뭐 하거든요 이렇게 막 기침 소리가 난다 기침 소리가 났어요 기침 소리가 났어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누구인가 왜 브이로그 찍는다고 하고 똥을 싸러 갔는가 오늘은 저희는 공연 왔습니다 이거 안 하라고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거에서 카메라 켜져 있는데 이제 설명하죠 누구인가 이렇게 뻔뻔한 거 누구인가 이 친구가 똥 싸러 갔다 온 거 누구인가 그냥 네 지금까지 퍼스트의 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세요 딜라이트 피플입니다 주연이 이런 기분 like it just to withstand like Nike 내 주민아 시원하게 헤네시처럼 우린 주제로 쓰여지는 칼럼 다음 용이 득실되는 적이 어딘가 그걸 어쩌래요 Nobody knows day by day 전부들이 쏟아지는 객거리로 달아오른 얼굴에서 느껴지는 자유도 뭐지? 그 USB는 옮기기만 하고 다시 받은 거 아니야?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주 정말 택키프 행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도 못하시고 기아 체험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기아 체험을 하고 있어가지고 카메라맨은 왜 웃고 계신 거예요?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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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지금 찍고 있는데 표정이 너무 자본주의적이었다고 네,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일정들이 남아있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연탄 나눔 행사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함께 하셨으면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요 저희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에너지 드리고 떠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행사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멘트 좋았네 한 말씀 해주세요 더워요 끝이에요 덥고 우리는 지금 이제 끝나면 바로 밥을 먹지만 여기 행사하는 분들은 여기는 이제 기아 체험을 진행 중이라서 다 점점 지금 에너지가 떨어져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호흡 유도가 좀 죄송하더라고요 호흡 유도하기가 좀 죄송하니까 점점 이제 힘 빠져가는데 이런 행사에는 사실 각도 마술이 진짜 짱이네요 힘 싹 빠진 상태에서 릴렉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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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고? 아니지 이거 봐 나한테 5단 5단을 막 내리잖아 지금 여러분 보셨죠 할로피룹 실세는 각도예요 이게 카메라 뒤에서 맨날 나보고 다르다고 그러는데 오늘 각도가 예상치 않게 각도가 나쁜 놈이 되는 그런 브이로그가 탄생했어 안 덥냐? 아 너 공연 안 했지? 비행기 봐 비행기 비행기 있어 비행기 어 이삭이다 엄마가 이거 옷이 너무 크다고 건조기에 넣고 한 번 더 기래 그럼 옷이 줄아도 된다고 그래서 내가 원래 이렇게 입는 거라고 했어 너 안 덥냐? 젊음의 거리 너 안 덥냐? 덜 거 같은데? 안 덥어 안 덥어 패딩 입고 있어 하나도 안 덥는데? 사람들 반팔틱 입고 다니는데 따뜻해 따뜻해 누가 반팔틱 입고 있어? 반팔틱 입으면 사람 없네 얘 반팔틱 입고 있잖아 너희만 입고 있어 야 여기가 그 옷을 입고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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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처럼 입고 맞췄어 노래처럼 입고 싶어 아니 일단 방금 노래 딱 부르고 있었거든 오케이 그거 좀 잘 넣어줘 오케이 수리야 우기야 수리야 꽝꽝 아 여기다 와 와플을 내고 있는 거잖아 밥 먹고 와플이야? 몰라 그거 먹어봐야 알지 여기 써있잖아 일단 일단 아 1층이구나 가격도 뭐 나 쓰지 않구만 쓰지 않을까? 가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가자 아리가또도 있네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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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워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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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속에 1번은 1번. 나도 1번. 난 1, 3번. 취향이라기보다는 3번이 원래는 내 취향인데. 지금 작업하려면 작업할 때는 1번이 나는 것 같아. 우리 또댁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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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이 제일 중요한 투표가 맞는 것 같아. 내일 밤 내 손 안에서 제빛뽀기로 볶을래? 내일 밤 내 손 안에서 제빛뽀기로 볶을래? 네. 김밥 안 해. 왜 초콜릿이 너무 좋다. 아까 보자마자 손 때려보고 내가 더워. 내가 더워. 저거 빼면 이럴 수 있어. 저거 알아?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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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폴라 먹폴라 그래. 아니라고. 예쁘다고. 안 덥냐? 여기 나오니까 좀 더워. 안에 너무 더워. 각도룹이 가면 그게 가끔이야. 각도룹이 가면 각도룹이 가면 각도룹이 가면 각도룹이 가면 각도룹이 가면 결로룹이 가면 결로룹이 가면 결로룹이 가면 와플집 없네. 정말. 어? 한참 전에 제가 왔잖아. 어 여기 와플집 우리 지금 나와서 바로 와플집이 됐잖아. 네가 아까 바로 바로 앞에 와플이 와플이다 그랬잖아. 배불러서 안 먹는 줄 알았어? 난 배불러서 안 먹고 지나가는 줄 알았어. 아까 지가 그랬어. 어 여기 와플 있네. 이랬어. 지가 그랬어. 와플이 가면 와플이 가면 와플이 가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카메라 거기 다시 켜졌나요? 엔딩은 했는데 여기서 영상을 끝내려고 했는데요. 대장이 똥스똥스 타임을 지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커피도 마시고 와플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대장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오래 사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날고다니까 후면 건조기 한번 돌리라 그랬어. 내가 본 거 같아. 진짜? 그런 말 한 적이 없네. 나 이 모습 본 거 같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래? 여기야? 와플 여기 있네. 와플이야 바로? 와플이 아까 여기 얘기한 거야. 이름만 와 와플 없어. 여기 사과거리 어디 가 와플 집이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내가 바보가 아니네. 내가 와플 집 아니네. 네가 아까 여기 와플이 있네 그랬어. 네가. 간체 바보였어. 나는 와! 와! 있어 있어? 아 있네 있네. 와플 빵. 와플 빵 있네. 신났다 신났다. 그는 신났습니다. 우선 리얼 사과. 너무 단 거 말고 먹어야지. 이만해? 어? 시나무 카라멜이요. 왕플은 3.5 씬플이 3.0. 리얼 사과 하나 있어. 생크림 없는 거죠? 이거 여기. 네. 생크림 없는 거? 계산 도와드릴게요. 크림치즈도 되려면. 네. 네. 이 시간에 커피 사러 갔다 왔게. 네가 여기 있어. 어? 내가 여기 있으라고? 너는 커피 안 먹거든. 나 커피 먹어.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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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뜨거워. 저기 온다. 형. 뭐야? 이 손은 뭐야? 갑자기 이 손 뭐야? 원동 싹. 어? 똥 싸는데 안 닦았어 이건가? 나 커피 안 먹어. 사갖고 저쪽으로 와. 저기 횡단보도 앞에 있어. 횡단보도 딱 건너. 왜 그러고 있어? 먹어. 먹어. 내가 좀 도와줘? 맛있게 빨리 와. 타임 먹고 있어. 타임 먹어 10초야. 아 10초 못 기다려. 왜 이런 딸기 요거트 이런 거 먹어. 이거 사과잼이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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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가 잘라져 있어. 사과가 올라가 있어. 어때? 괜찮아? 맛있네. 맛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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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 야채 뭐야? 엄마 멜론. 밥은 다 못 먹더니 왜 간식은 또 먹냐고. 한입만 먹은 거잖아. 왔다갔다 한 3번 했더니 약간 꺼졌어. 어저 그러고. 맛있게 먹어봐. 아니. 왜 맛있게 먹으라 그러면. 왜 입을 크게 벌리는 거야? 무슨 짓이야 이게? 서우트 없네. 이게 무슨 짓이야? 서우트 없네. 가자. 건너. 서우트 없네. 아. 아. 여기야? 어디라도 앉아서 먹으면 되는 거. 그 좋은데. 아 얘가 여기 생크림 여기다 흘려가지고. 아 미안해. 그 미안한 사람 태도냐? 어? 그게 사과한 태도냐고. 거절하는 거. 그러게. 되니까 바로 입 벌리지. 사정물. 자정물. 형. 형이 이걸 더 좋아할텐데. 누텔라가. 누텔라요. 괜찮아 저것도 먹을 거니까. 얘는 지금 먹을 땅도 다른 데 죽어. 아. 아. 크림치즈에 누텔라 화이트초코 이거 화이트초코잖아 하얀거는? 크림치즈인데? 크림치즈야? 화이트초코 아니야? 얘가 방금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크림치즈에 누텔라 화이트초코 같은데? 자 저희는 이제 공연을 끝나고 이제 밥도 먹고 후식도 먹고 저기 혼자 진행 시작했어요 얘는 똥 사러 가세요 얘는 똥 사러 가세요 커피 사러 가세요 커피 사러 갈래?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알람을 눌러주시고요 알람을 누르고 구독 안 누르고? 알람도 눌러야지 좋아요와 알람을 누르면 그래 다시 할게요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이러고서 아까 끝냈는데 또 진행됐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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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th 트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